Hi, Soompeers! This is Kim Sejong! 여러분, 저 세정이가 두 번째 미니앨범 I AM으로 돌아왔습니다. I AM에는요, 제가 데뷔 초부터 달려오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생각들, 아니면 여러 가지 위로들을 담아보려고 노력했는데요. 타이틀곡 원리는요, 쉬어도 돼, 이제 도전해도 되잖아! 라는 메시지를 담아보았습니다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. 혜정이에 대해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, 쏘피와 함께한 인터뷰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! Thank you and see you on 쏘피!